이 시합이 동호인들 대회에서 큰 시합이라고 알려줬고요. 그리고 또 저희 팀에서 스폰하는, 주최하는 대회라서 저희가 이제 코치를 대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. 몸을 만들어야 해서 따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코트 훈련이랑 그런 걸 이제 짬짬이 더 시간 내서 준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같은 피샵 보람 코치랑 같이 자랑도 나오게 되면, 좋은 경험인 것 같았고, 게임 뛴 것도 엄청 재미있게 잘 뛰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